안녕하세요. 저는 게임빌 컴투스에서 19년 12월부터 근무 중인 이영아 프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게임빌 컴투스 사업장은 게임 회사다 보니까 젊은 고객층이 좀 주를 이루고요.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이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젊은 분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 트렌디한 메뉴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새롭게 저희가 단장해서 짠하고 보여드리는 리뉴얼 오픈 날이었습니다. 이번 리뉴얼 컨셉에 좀 중점을 둔 건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원 사내식당 약간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트렌디한 메뉴를 접목시키자 오늘은 저희 사업장에 최고 인기 메뉴인 원래 특식으로 제공되던 삼겹살 철판 볶음이랑 저희가 기존 카레 대신에 반반 커리로 난과 같이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제 일반식에서도 드실 수 있다.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분식이나 면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퀄리티를 강화하자 해서 해명기를 도입해서 즉석에서 면을 따뜻하게 바로 드실 수 있는 LA갈비 쌀국수로 메뉴를 한번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예 피키피커스 존으로 웰핏 도시락 팩을 이번에 새로 리뉴얼해서 런칭하였고요. 요일별 컨셉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디톡스 데이라고 해서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감바스 비트 샐러드 팩 라이스는 고구마 퀴노아 라이스 팩으로 준비해서 오늘과 같은 음식의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희 환경도 환경 조성도 새롭게 꾸미고 1인석 좌석을 신설을 통해서 워낙 핸드폰을 요즘에 많이 보고 개인적으로 혼자 혼밥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인석도 도입해서 충전식 거치대도 설치해서 좀 만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고자 저희가 많은 부분 신경을 썼습니다. 많이 바빴습니다. 일단은 주방은 너무너무 힘드셨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모두 모든 직원이 정말 노력을 해서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리뉴얼을 마친 것 같아서 리뉴얼 오픈 행사를 마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역량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져서 저희도 고객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업장이 되는 게 제 작은 바래입니다. 게임 빌컴 투스 화이팅! 삼성 웰스토리 화이팅! 화이팅 나오리랬나요? 다시 할까요? 저 진짜 이상하게 나오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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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